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해 국내 금리가 상승하자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. 하나금융지주는 약세장에서도 장중에 3%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28일 2.35% 오른 45,7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전날보다 2.6배 급증했습니다. 주가는 1월 4일에 33,450원보다 37% 상승한 수준입니다.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의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나은행은 올해 숫리자 마진 개선이 지속되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이날 51만 5천주를 팔았습니다. 외국인은 43만 1천주, 기관은 9만 1천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. 한화금융지주는 소액주주의 비중이 84% 수준에 달합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진행되었습니다.